키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평론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시사학의 플래시도 도민국 안녕하세요. 김원국 박사님 어서오시죠.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국 김원국입니다. 반갑습니다. 파발만 타고 오시느라고 엄청 더웠죠? 네. 오늘 아까 낮에 보니까 33도더라고요. 오늘 상당히 무덥습니다. 저는 34도던데요. 34도까지 보고 왔습니까? 알겠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질로 밑줄 쳐서 쫙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요.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 중간중간 여러분의 고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이 아주 거센데 결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조금 전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사업을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 장관의 육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송구권 평론가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란도 있고 이안도 있고 뉴스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란이 북쪽에 있는 양서면이고 이안이 이제 강상면인데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는 1, 2안 모두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하겠다는 거죠. 1, 2안 전부 철회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핵심, 의혹의 핵심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6년 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개월 후에 양평 쪽에 종점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경된 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변경되는 쪽으로 다시 타당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변경이 되는 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이 있다. 그것이 특혜 아니냐 이 의혹이거든요. 이 의혹이 나왔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은 그것이 국토교통부가 먼저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양평군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면서 한 3가지 안을 가져왔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그 땅으로 변경되는 곳으로 지금 강상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논의 조금 전에 원희룡 장관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죠. 저도 저렇게 떨리면서 하는 목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그러면 종점을 바꾸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는 오늘은 아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자체를 백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내가 지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특혜가 있었다면 장관직도 내려놓고 또 정치 생명도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를 고발을 하라. 자신 있으면 민주당이. 그런데 고발을 해서 수사 결과 특혜가 없으면 그걸 민주당이 해체를 하라. 이렇게까지 아주 초강경 대처를 하고 나섰죠. 저도 들어보기 전에 tv 자막을 통해서 백지와 뉴스까지만 봤는데 육성을 들어보고 송현원과 얘기 들어보고 보니까 이란은 살려두고 이 안을 없애는 줄 알았더니 아예 전부 다 백지화시켜버리겠다. 그렇다면 이란으로 결정돼서 양서면 두물머리 지역의 교통원자 때문에 예타까지 통과했다는 그 노선 정점까지 없앤다 그러면 양평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이 허탈하고 논란이 또 일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랫동안 이 숙원 사업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됐었고 어떻게 하면 정책의 연속이 있을까. 이 노선이 아마 2017년부터 위반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6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 세 가지 안이 나왔었고 양평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죠. 6월 16일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전주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인에서 고속도로가 변경이 됐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 땅 사놓은 데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차가 땅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든다. 거기에 2만 2,663 평방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땅도 거기에 있는 걸로. 그럼 논란의 시작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요.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체를 앞으로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했는데 어떤 실체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리고 친오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쪽에 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관련돼서 이렇게 땅의 노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꿨을 때 500m 지역에 바로 그 관련된 땅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더불어서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 가고 있고. 오늘 오전에 현장 간다고 그랬더니 갔다 왔나요? 민주당에서. 저는 간 걸로 아직 돌아왔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고요.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다. 왜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장관이잖아요. 행정부의 장관이면 장관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날파리 선동, 선동 프레임에 들어가서 악마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간판을 걸고 붙자. 아니 이게 그럴 사안입니까? 그건 아니고 야당은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건데 마치 정치적인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정치화한 사안으로. 지금 김흥국 박사께서는 원희룡 장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미심쩍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원희룡 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긴급 당정회의를 했어요. 당정회의를 해서 국민의힘 쪽 의견도 듣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양평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 양평공공지구에서 또 김건희 여사 처가 쪽에서 무슨 특혜를 받은 듯이 했는데 그때 무혐의가 됐어요. 대부분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마타두어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다시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해서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이것은 근본부터 처음부터 근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당정관에 지금 모아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이 좀 과하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게 선산이 있는 거예요.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에 꺼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에 근절을 하자. 이 의지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날파리 선동이라는 건 어떤 걸 비유한 건가요? 어떤 사안이 하나 생기면 날파리처럼 다 이렇게 달려들어서 그걸 왜곡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만일 당정 협의했으면 당의 관계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요.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마치 야당과 국토부 장관이 싸움하는 그런 양상으로 다시 말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행정부의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긍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경찰에서 무혐의해야 하는 사안을 나중에 가서 뒤집힌 사안도 많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재수사라는 사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신을 갖고 있고 야당도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예타를 통과한 다음에 변경된 사례는 역대 딱 두 건인데요.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두 건인데 구조물이 나들목에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례라든가 이거 말고는 대한민국 역대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예타가 끝난 사안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끝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 2021년 예타가 2년 됐습니까? 그렇죠. 2년이 된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그때부터 양평군수와 국토부와 갑자기 국토부에서는 부정하고 있는데 국토부 직원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미심쩍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기를 하면 정확하게 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타까지 마친 양서면 이란 자체를 백지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변에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과연 이렇게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백지화를 하겠다. 이러면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걸로 끝난다고 보십니까? 송평론가님. 아니요. 일단은 계획 자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6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이 계획은 백지화하지만 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저는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문유동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정부에서 하려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어떤 원점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6년 동안 해왔던 것을 없는 걸로 하고 도로 개설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여전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먼저 양평군에 지시를 했느냐. 지침을 줬느냐. 그러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양평군이 먼저 필요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느냐. 그러면 또 특혜를 줬다 기회는 좀 그렇습니다. 양평군이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조금 전에 팩트를 말씀 안 한다고 하셨지만 오늘 당정협의회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김정재 의원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평군이 군내의 인터체인지 신설을 위해서 세 개의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 국토부가 환경성이나 교통수요 이런 것을 예상 규모를 감안을 해서 고려를 했는데 완전히 변경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고 결정이 나기 전이고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지침을 준 것이 아니고 양평군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가요? 그 안을 낸 김성교 의원 그리고 양평군수라면서 사실은 김근혜 여사와 그 장모분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놀라는 거죠. 김성교 헌 의원이 그 지역에서 세 번이나 군수를 했던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양평군에서 낸 것도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안으로 가면 1,300억이 더 추가로 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이렇게 됐을 때 만일의 경우 지금 진행되는 상황대로 됐다면요. 전혀 당초에 도물머리 지역의 교통정치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들목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만 주어진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앞으로 백지화 했는데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이 사안이 더 커진다고 봐요?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지금 해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밝혀서 이 사안이 진실이 뭔지라 이미 이제 터져버렸기 때문에요. 밝혀야 되는 것이고 아니 백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주민들은 그쪽의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평군 주민들은. 그리고 하남 지역에서도요. 애초에 출발점에서도 교통정치가 늘어났던 곳에서 하남시에서도 반대된 시뮬레이션하고 많은 의견을 보냈는데 택이 묵살됐거든요. 그렇다면 하남 또 양평 다 따져가지고 양평 국민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어떻게 백지화됩니까? 네. 찾아보니까 밖에서요. 예비타당성 최종 통과 시점이 2021년 5월이라네요. 2년 한 2개월 정도 전이네요. 그런데 해당 노선이 대선 치르고 나서 작년 5월 1년 만에 변경이 됐고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백지화를 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IAEA가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 지은 지 이틀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단독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고요? 네. 내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IAEA 최종 보고서에도 11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 2년 동안, IAEA도 2년 동안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검토한 것인데 그래서 내일 검토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공식 입장이 담겨서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많이 했는데 공식 입장이 담기고 이것을 검토를 하기까지 로우 데이터는 지금 일본 쪽이 공개한 자료 그리고 그때 우리 5월 달에 시찰단이 갔지 않습니까?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고 자료가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이것들을 다 해서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고 아울러 내일 발표할 것 중에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또 확산이 되든지 진정이 되든지 갈림길이 되겠죠. 내일 그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입장은 존중한다였고 여당 입장은 겸허히 수용한다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내일 어떤 검토 보고서가 나올지 보고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박구현 차장은 지난 2년간 노력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다 내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AEA의 최종 보고서 무조건 기시다 총리한테 인도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IAEA 최종 보고서하고 우리 정부가 내일 발표할 걸 검토 보고서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김옥 박사님 일부 항목에서 약간의 다른 지점들을 지적하는 건 있겠지만 저는 거의 대동소의 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존중한다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검증이 됐느냐 그동안에 IAEA가 사실은 전임 사무총장 일본인이었었고 굉장히 많은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국제기구고요. IAEA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기구입니다. 국제기구지만 그동안에 원전이라든가 핵 관련해서 수많은 사안이 됐을 때마다 편향된 그런 입장으로 해서 논란이 됐던 기구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실효들까지도 다 보지도 못하고 IAEA도 다 못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낸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할 수 있는 실효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렇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종료하는 것들은 나오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은 안 되는 거죠. 지금 IAEA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이 좀 미심쩍다고 보는 부분이 알프스 정화장치의 어떤 기계장치는 보장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빠진 부분이 우리 국민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송편원관님은 내일 우리 보고서하고 IAEA 보고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오염수, 핵원전 오염수를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게 사상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당연히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IAEA가 178개국 회원국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예요. 그래서 IAEA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보조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아마 내일 우리 쪽 단독 보고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IAEA가 어제 발표한 것은 최종 보고서고 1차부터 6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6차 보고서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겁니다. 교차 검증 결과거든요. 6차 보고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시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IAEA, 한국, 미국, 프랑스, 서비스 이 나라들이 각각 실험을 다 했습니다. 똑같은 시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시로는 일본 제철도, 일본 전력도 똑같이 그걸 했어요. 도쿄 전력. 네, 도쿄 전력.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거의 일치가 됐어요. 나온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내일 발표를 하더라도 전체 큰 털에서 IAEA 최종 보고서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IAEA 최종 보고서가 안전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방사성 물질이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또 주변국의 사회경제적 영향도 고려가 되지 않았고 이런 형식적인 내용도 있지만요. 실제 그 시로가 일본에서 제대로 다 주지를 않았고요. 그러면 그 검증을 과연 우리 보고 제대로 된 시료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비용은 더 들지만 그거 국제사회가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안들 다 놔두고 왜 주변 국가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발암물질, 기형화, 수많은 우려를 일으키는 그런 방안을 하는지. 보니까 한 5가지 방안 같은 게 뉴스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수증기로 날린다. 땅 속에 매력하는 거 있고. 고체화한다. 장식의 매력도 있고. 그런데 해양으로 방류하는 게 가장 싼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게 300억이고 고체화하고 하면 몇조고 하는데 일본이 부자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아예 이해와 같이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돌출이 되고요. 일본이 공식적인 방침들을 주변국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력에서 있잖아요. 원전 폐기물에서 최소한도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그런 바람과 관련된 물질들이 나오는데 검증이 되는 건 한 7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상 처음이 이루어지는 방류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증을 우리 국민이 주변국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책임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밤부터 오늘 밤에 철야 농성 1박 1, 철야 농성이 예정인 돼 있죠. 네. 지금 긴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7시간 오늘 저녁 7시부터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17시간이 과거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냉각기능을 상실한 뒤에 멜태다운까지 총 17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원전 폐기물 그다음에 폐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답정너 선동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는 국제기구를 못 믿으면 뭘 믿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어제 최종 보고서가 140쪽입니다. 140쪽인데 영문으로 다 돼 있고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IAEA가 발표하고 나서 딱 2시간 만에 민주당이 깡통 보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과연 다 읽어보고 깡통이라고 하는 거냐. 2시간 만에 140쪽이면 1분의 1쪽씩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런데 그것을 훑어보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봤으면 논의를 하고 나서 이거 깡통 보고서 다 해야 되는데 딱 2시간 만에 깡통 보고서 이래 버리니까 어떤 결론을 IAEA가 내놨어도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는 거죠. 그 정도 분량이면요. 체치피트가 30초면 다 번역하고요. 저도 실제 번역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 형식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앞에 가서 전개 과정이나 꼭 봐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IAEA의 신뢰성이 있느냐. 일본 정부의 신뢰성이 있느냐. 도쿄전력은요. 완전히 엉터리 운영으로 해서 쿠쿠시마 사고도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부실 운영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불신받는 그런 전력기사 중에 하나가 도쿄전력입니다. 저도 실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도쿄전력 직원들. 어디 쿠쿠시마에 갔다 왔었어요? 쿠쿠시마 말고요. 도쿄에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직원분들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 국민들도 불신합니다. 도쿄전력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그런 부실한 시료와 부실한 검증 과정을 거친 IAEA 보고서를 우리가 무조건 믿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맡깁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챗GPT가 번역을 하더라도 안에서 내부 논의는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죠. 그 정도. 왜냐하면 결론이 다 있잖아요. 각 챕터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챗GPT가 번역도 해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명령하면 문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문서를 넣고요. 번역해 주세요. 그러면 1문이면 더 합니다. 박사님은 딱 보면 번역기를 돌려야 됩니까? 착보면 안 들어와요? 착보면 알지만 번역도 하면 더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개국을 번역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김근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강 고속도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사화 안 했으면 박균 안으로 공사했겠네요. 박균 안, 이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정부에서는 1, 2안 모두 100주화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또 양평군 군민은 어찌하나요? 어찌하나요? 이런 두물머리 만들 줄 알았더니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같으시고요. 무슨 일이든 오해가 없게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우려고만 하면 어찌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을 파악하고 알려주세요. 또 6년 동안 들어간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의견들 대표적으로 발췌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분도 한줄평 부탁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성국근 평란문가부터 해서. 3, 2, 1. 빈대 자버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격.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화됩니다. 한줄평은 약간 좀 어두웠는데. 자, 시사 도밍고 해주세요. 3, 2, 1. 진실을 밝혀주세요. 확실합니다. 잘할 뿐 잘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음향 틀었댑니다. 정치 팝알마 지금까지 송국권 평론가 김홍국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